사이즈 조절되니까 조금 크신 분들은 끈 조절을 하시면 돼요.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거고요. 지금 남편분이 댓글로 엄지척을. 지금 물건이 좋다는 건지. 물건일 거예요. 물건이에요. 3만 5만? 만 원부터. 만 원부터. 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만 원 단위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천 원 단위나 뒤에 뭐 이렇게 없이. 핸드폰 번호로 생각하시는 금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 왔어요 왔어요. 왔어요 왔어요. 왔어요. 자 지금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. 왔어? 지금 30번은 1번입니다.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. 아 저 마음은. 20만 원 나왔고요. 20만 원 나왔고요. 20만 원? 20만 원 나왔고요. 아 저 마음은 알겠지만 자켓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. 자켓은. 벌써 보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좋은 일에 쓰는 건데. 이렇게 해주셔가지고. 20만 원. 20만 원 이상 못 봤어요. 자 지금 25만 원 35만 원 나왔어요. 35만 원. 자 35만 원 나왔습니다.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상품번호 1번입니다. 야 이거 후끈 다 나오고 있습니다. 하루. 야 엄청납니다 지금. 지금 엄청납니다. 어 잠깐만 3만 원. 이거 지금 문제가. 네 일단 1번 모자만 하고 있습니다. 1번 모자만. 경매 참여해주세요. 자 지금 이제 카운트 들어갑니다. 큰 금액으로 할게요.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. 5. 4. 3. 2. 1. 끝났습니다. 지금. 대박보다. 가격들을 많이 하시네. 당첨자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김희선 누나 이제 모자. 이 모자 당첨되신 분은. 이 모자 당첨되신 분은 7912님. 네. 7912님 45만 원에 45만 원에 당첨이 되셨고요. 네. 네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와 정말. 야 수십간데. 이야 진짜. 대박이다 이게 라이브가. 어 너무 일단 감사하면서도. 이제 폭발적이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. 이게. 네 정말 놀랐어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.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고는. 네 네 네. 진짜 놀랐어요. 걱정했었는데. 네 그럼 우리. 없으실까봐. 아. 올리브 올리브에서. 잠깐 죄송해요. 네. 주원 씨가 들어와서. 어 진짜요? 어 잠깐만. 어디요? 아이디가 뭐예요?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 되신 분 같아요. 아 좋죠 주원 씨. 좋은 타이밍인데요. 어 주원 씨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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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주원 씨. 주원 씨는 아쉽지만. 저기 참여하지 말아주시고. 네. 또 따로 뭐 수익권을 주시고. 네. 제 거 살 수 있어요. 제 안경. 네 안경. 주원 씨 보고 있어요. 주원 씨. 누군가요. 주원 씨 누군가요. 사랑해요 누나. 해주잖아요. 아. 엘리카. 주원 씨도 참여하고 싶어요 막 울지만.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진행해보죠. 아오오오. 이제.